지본 이쁘다 지본 이쁘니까 들어가 봐야죠 안녕하세요 향수 팔죠? 남자 향수도 있어요? 여름이 돼서 향수를 하나 사긴 해야 하는데 선생님 나와도 괜찮아? 못생겼으면 찍지 말라고 할 텐데 예뻐서 예쁜 거 알죠? 몰라요? 그럼 알려줄게요 얼마나 이러셨어요? 2년 지금 본인 남자친구가 뿌리는 향은 뭐예요? 제가 지금 망충 온대요? 제가 지금 망충 온대요? 남자친구 없어요? 아니요 올 거예요? 네 부채 주는 건가요? 이기시면 드릴게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그럼 이걸 들고 어디로 가느냐 바로 향수 집으로 갑니다 향수 집으로 가서 아까 방송도 출연하셔서 너무 고마워서 더우신데 부채질 하라고 제가 창조경제 얼마나 좋습니까? 아 가는 길에 좋은 물건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갈게요 네 예상하고 살짝 안 맞네 보통은 감동을 받아야 하는데 왜 감동을 안 받지? 왜 감동을 안 받지? 맛있다 약속을 지키려고 혹시 영업 몇 시까지 하세요? 저희 11시 반까지 그러면은 그 전에 와서 사갈게요 네 그거 네 포장 그냥 주면 되죠? 네네 상품 필요할게요 할부요? 할부 그런 거 잘하네요 혹시 교환이나 그런 건 안 되겠죠? 네 교환하고 그렇죠 추가로 사게 되면 물어볼게요 카톡으로 물어보면 되죠? 네 알겠습니다 20살 때부터 여기서 일하신 거예요? 네 기가 막히네 파이팅이 있네 파이팅이 있어 옆모습 보고 지코 닮았대 하하하하 하하하하 갑자기 살 줄었어요 그치? 그치?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아니 손님 안녕하세요 저 사람 매장 까야 돼서 가야 돼요? 네 이거 어딜 뭐예요? 왜 가? 왜? 벌레요? 벌레 좀 잡으세요 벌레요? 벌레를 잡아주러 가네 너 밖에서 보니까 더 이쁘다 더 밖에서 보고 싶다 시외에서 아 그래? 네 부르셨어요 어디예요? 벌레는 안 없으실래요? 으하잇 스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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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브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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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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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웅 스르륵 스르륵 또 나타나면 하여튼 연락 주세요 네 정말 없던데요? 스르륵 스르륵 미웅 스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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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갈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 부채 주는건가요? 아 이기시면 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지금 뭐 첫판부터 장난 잠깐만 너는 나한테 같은 패를 안줬을텐데요? 아 잠시만요 그리고 너는 봐봐 봐봐 봤지? 누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? 허허 치이 으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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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